오늘도 명언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 중 다수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목전이라고 바로 앞에 두고도 포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무 이른 시기에 결과를 맞이하고 싶어 해요 정말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조급증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고 저분이 조금만 지나면 괜찮게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 안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처음 1년, 그다음 1년 아마 이게 가장 힘든 시기고 그다음에는 조금 더 수월하고 마지막 1년은 가장 수월한 그래서 난이도가 보면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고 점점 이 어려움이 적어지는 그런 부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행크 회원분의 사례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성과 글을 보고서 저 명언에 맞게끔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행크에 입성한 지 어느덧 1년 지났습니다 1년 1년이라는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된대 이렇게 돈번 성공한 분들이 많대 해서 기대감이 가장 컸던 시기고 하지만 기초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례로 소개했던 기대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건데 여기도 나오죠 사실 왜 포기하냐 성과가 안 나와서도 포기하지만 다른 분들 나보다 어린 분들이 성과를 내고 또 여기저기서 수익 나고 계약을 했다고 하면 나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결과가 나왔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의욕이 꺾이긴 해요 이렇게 되면 또 조급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의 완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공부를 완성할 때 강의만 좀 수강하다 보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누구나 겪는 시기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1년 차에는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항상 공부의 완성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샀던 물건이 대박 물건은 드물고 또 가끔 잘못된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부가 부족하고 투자의 기준도 원칙도 제대로 쓰지 않았고 그래서 방향성을 좀 잃어버리고 그래도 다행히 지금 생파니 같은 경우에는 카페 활동 열심히 하시고 강사님들하고 동료분들 같이 해서 좀 나아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고 하십니다 2022년 1년 동안에 아파트 갭트도 하셨고 소액 투자 스터디 스터디 하면 또 인맥하고 그 길에 대한 또 확신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풋소스에 입성해서 또 좋은 인맥들 갖추시고 경매로도 첫 낙찰 받고 서포터즈 일기라고 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우러지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창업을 하고 돈에 대한 생각 부자에 대한 생각 이런 거를 좀 정립해 가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기간은 성과를 놓고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결론내는 게 아니라 1년은 무조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잘 견뎌내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정말 좀 중요해요 이렇게 1년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올해 2년 차 그리고 내년 3년 차는 더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3년 안에 부자되기라고 했잖아요 이 3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 또 뒤돌아보면 순식간이지만 그 기간을 가려고 하면 생판님이 겪었던 조급함, 투자에 대한 확신, 방향성 고민을 할 것인데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성과가 안 나왔어 그게 아니라 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생을 실패한 사람 중 다수는 성공을 목전에 두고도 포기한 이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명언을 보면서 저도 명언을 만들어 봤어요 제 명언은 이겁니다 아직 날지 못하지만 날개는 자라고 있다 여러분들이 날개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지 날개가 자라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날개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분은 그 기간을 버텨내면서 결국 비상을 하는데 이거에는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날개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기간 지나게 되면 멋진 날개가 완성돼서 평범함을 넘어서 날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제가 우리 행크 분들께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을 좀 강조했던 거고 1년 2년 날개 자라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항상 성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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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도